황현희 풍절남 대열 합류 예비 신부 임신 겹경사까지 개그맨 황현희가 오늘 풍절남이 된다. 황현희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13세 연하의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황현희의 예비 신부는 광고회사에 재직 중인 미모의 재원으로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웠다. 특히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잉태해 겹경사를 맞았다. 황현희의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 예비 신부는 임신 2개월 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예식은 일반인인 예비 신부를 배려해 비공개로 진행, 양가 친척,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축하의 자리를 갖는다. 4회는 개그맨 박성호와 김대범, 축가는 더니임이 맡았다. 주례로는 노회찬, 의원이 나선다. 한편, 지난 2004년 KBS 1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황현희는 KBS 2개그 콘서트, SBS 우차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KBS 1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황현희는 KBS 2개그 콘서트, SBS 우차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KBS 1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황현희가